안녕하세요. 오늘은 주식회사 비체온의 두 번째 제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비체온. 지방은 비우고 근육은 채우고 그리고 온도는 내 몸에 1도를 올려서 사람 몸이 1도만 올라가도 온몸에 모든 병이 다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바로 비체온의 증시는 지방은 비우고 근육은 채우고 온도는 1도 올린다. 그래서 비체온입니다. 비체온의 가장 큰 제품의 특징은 바로 언택트 셀프 홈트레이닝 그리고 홈다이어트 그리고 홈케어 패밀리케어 이런 요즘 언택트 시대에 집안에서 내 몸을 아주 아름답게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데요. A플러스 바디. 바디를요. 바디 내 몸을 점수가 A플러스에요. A플러스가 제일 높은 점수잖아요. 바로 A플러스 바디. 점수를 최고 높은 점수로 올린다는 그런 제품입니다. 자 이제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. 이제 박스를 열게 되면요. 이 안에 이 A플러스 바디 본체가 있습니다. 이렇게 본체가 있고 그리고 이 요실금 그리고 전립선 특별히 강화하기 위해서 캡. 캡이있습니다. 캡. 그리고 벨트. 벨트를 안에서 저주파를 자극을 주는 이 패드와 패드를 연결하는 선. 이렇게 구속품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자 이 벨트는요. 특히 뱃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허리 근육 강화에 특히 또 도움이 됩니다. 자 이 본체 뒤에 보면요. 이렇게 선 연결하는 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. 그 맨 끝에 이 전원. 전원을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. 전원. 자 그리고 자 이쪽으로 여기 앞에 보면 전원 스위치 버튼이 있습니다. 자 여기 전원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. 전원 버튼을 먼저 켭니다. 여기 버튼. 오케이. 그러면 5, 30 나와있죠. 30은 분을 가리키고 30분 동안 이렇게 세팅이 되어있습니다. 자 5는 이 모드가. 자 이게 눌러보면요. 이 모드 있죠. 1번부터 3, 4, 5, 6번까지 있죠. 자 1번은요. 자 엉덩이를 릴렉스하는 그런 버튼입니다. 그리고 자 2번은요. 허리벨트를 하는 건데 윗몸 일으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3번은 허리벨트입니다. 이거 3번도 허리벨트인데 식스팩 효과가 있죠. 식스팩. 자 그리고 4번도 허리벨트입니다. 허리벨트인데 허리둘레 감소 효과. 근데 5번은 자 엉덩이, 요실금, 전립선, 케겔, 허벅지 이런 전체적인 보통 5번 모드로 놓고 하면 됩니다. 그리고 6번. 6번은 이 매직캡을 사용해서 매직캡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. 그 매직캡을 해서 요실금, 전립선 전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자 그 다음에 이 업다운 버튼 있죠. 30분에 맞춰져 있는데 업다운은 강도입니다. 이 99강도가 99까지 있어요. 그래서 자기 몸에 맞게 강도를 약하기 시작해서 조금 더 강하게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자 이 아까 허리벨트에 대해서 제가 다시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. 자 허리벨트를 이렇게 펴면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패치가 이렇게 있습니다. 패치가 이렇게 있는데요. 라인이 두 개씩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. 이 두 개씩 이쪽 두 개, 자 이쪽 두 개 그래서 나눕니다. 이렇게 나눠가지고요. 자 여기 패치에다가 자극을 위해서 물을 좀 뿌려줍니다. 여기다가 물을 물을 이렇게 뿌려요. 이쪽도 뿌리고 이쪽도 뿌리고. 자 뿌려서 자 여기 가까이 비춰주시겠어요? 여기 한쪽은 이쪽에 이렇게 놓고 또 한쪽은 여기다 이렇게 놓습니다.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. 반대쪽도 여기다 물을 뿌리고 자 물을 뿌리고 자 이쪽 자 이쪽 자 그리고 이쪽 자 이렇게 됐죠. 그러면 양쪽에 이제 두 갈래씩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. 자 빛해온 이 글씨가 위로 올라오기 위해서 자 이게 제가 지금 오디에 하는데요. 원래 맨살에다가 맨살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자 맨살에다가 이렇게 허리에다 찹니다. 허리에다 차서 이 선을 본체에다가 연결할게요. 자 연결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이 본체에 아까 여기 연결 단자가 3개 있다고 그랬죠. 이 3개 중에 이쪽에 오른쪽 두 개 중에 아무데나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자 됐습니까? 이렇게 차고 여기 앉으셔도 되고 이렇게 앉으셔서 자 이 번호를 자 여기 아까 모드를 아까 2번 3번 4번이 허리잖아요. 2번 3번 4번 중에 해서 자기의 맞는 걸 해서 자 업다운 강도를 조정하면 됩니다. 이렇게 네 이렇게 허리벨트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자 우리 A플러스 바디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뮤직스케치 김학민 선생님 유명하신 분이죠.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. 완전 기타를 치면서 어떤 노래든지 바로 적성에서 작곡까지 하시는 정말 멋지고 훌륭하신 선생님입니다. A플러스 바디를 해볼 텐데요. 자 이 A플러스 바디는요. 먼저 이 자극을 주기 위해서 여기다 잠깐 이리 한번 보시겠어요? 네. 여기다 물을 이렇게 뿌리고요. 자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돌아오시겠어요? 자 치면서 지금 엉덩이에게도 물을 이렇게 자 여기 보이시니까 엉덩이에도 물을 좀 뿌리고요. 그리고 이렇게 앉으세요. 그 캡 사이에 잘 앉으셔가지고 아까 제가 번호 숫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제가 눌러드릴게요. 오늘 하시고 그리고 5번 지금 5번을 누르고 이제 99까지 제가 말씀드렸죠. 99까지 있습니다. 그래서 잡은 게 어느 정도? 네. 오고 있습니다. 본인이 이제 설정을 하시면 돼요. 한 30부터 출발해 볼까요? 30부터 출발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한번 해보시고 조금 있다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 우리 에이플러스 바디 이 제품은요. 케겔 운동 그리고 전립선 요실근 그리고 코어 근육 다 이런 가지. 그리고 EMS 운동이라고 EMS 저주파 자극을 통한 운동인데요. 일반 운동에 한 18배 정도 더 자극이 온다고 합니다. 저도 이게 해보니까요. 제가 그때 운동할 때 단기간에 그리고 그 운동효과를 극대화시켜가지고 제가 68일만에 몸무게도 14kg 감량하고 그리고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았잖아요. 그런 만큼 이 제품은 그렇게 좋은 건데요. 그리고 오늘 우리 뮤직스케치 김학윤 선생님도 이 에이플러스 바디 제품을 지금 사용해 보셨는데요. 우리 사용해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? 일단은 하여튼 속이 지금 시원합니다. 아 속이 시원하다. 그 속에 물선물이 삭 빠진 것처럼 시원하고 이 몸 자체가 개운해서 뭔가 이렇게 날아갈 것 같아요. 그렇죠. 맞아요. 이게 스퀘레이션 몸에 피를 확 돌려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장기까지 다 이렇게 순환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. 직접 체험을 해보시고 또 말씀해 주시니까 더 확실한 또 믿음이 가네요. 근데 또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또 그게 또 아 그래요? 더 이렇게 얻어내는 것 같은데요.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무 때나 오셔서 무료입니다. 여기 오셔서 언제든지 체험하고 가보시면 됩니다. 전화번호 010 여기로 전화 주셔서 언제든지 오셔서 체험하시고 그냥 물건을 안 사셔도 돼요. 체험만 해보시면 됩니다. 운동을 집에서도 충분히 많이 하실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A플러스 바디 제품 소개했고요. 다음 제품도 소개해 드릴 때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